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소식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했었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깜짝 승리를 거뒀죠. 어제 그 현장을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추미애 후보가 그러셨을지 궁금해요. 옆자리에 앉았는데 축하한다고 그리고 정말 민심을 잘 받들어서 1회에 나가는 국회의장이 되길 기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가 그동안 추미애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심화한 건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잘 그런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 경선 결과를 놓고요. 친명계가 주도한 무리한 교통정리가 역풍을 불러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3선짜리가 5, 6선을 정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고요. 또 다들 경선 결과에 재밌어한다. 교통정리를 하는 바람에 반감을 키우면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최근 상황이 추대, 낙점 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기류에 대한 제동으로 봐야 한다. 당 대표 추대, 뭐 이러다가 추미애 국회의장 또 추대 뭐 이런 식으로 추대가 반복되는 것은 이미지상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네요. 자,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한 배경을 두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추미애 당선인은 100m 미인이에요. 당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그냥 당을 잘 모르는 분들은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하게 좋게 보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당내에서 같이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1년 대선 경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선 경선에 여러 의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후보 쪽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한 사람도 가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직전 대표잖아요. 한 사람도 전현직 의원들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의원 생활을 했고 당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추미애 후보의 과거 행보가 발목을 잡은 거다. 뭐 이런 분석이네요. 아무래도 개인의 과거 행보가 의원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환노위원장 때 당론과 대치되는 그 안을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통과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고. 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야당이 위치해서 그걸 주도했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법무부 장관을 했음에도 작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탄, 비난 이런 여론을 또 앞장서서 말했던 것이 친문 의원들, 또 친노 성향이 있는 의원들 이런 의원들에게 좀 스킨십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공교롭게 교통정리가 이 두 명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되긴 했지만 결선 투표제를 말할 때 콩도르세 패자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명이 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이 1등이지만 1대1로 붙게 되면 꼭 다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그 정도의 위치에 머물렀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과 양김 분열됐을 때 그 선거를 예로 많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추미애 당선인이 아마 그냥 결선 투표제가 없었으면 당선이 됐을 텐데 이 결선 투표제가 공교롭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선택의 역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추미애 후보가 당내에서는 좀 지지 기반이 약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서 반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국민들이 민심이 실려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지지자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시대 정신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명심은 추 이게 보도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이 나서서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고까지 사과할 일인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우원식 당선인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얘기잖아요.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병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저는 이분이 지금 원내대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수석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분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완전 찐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추미애 전 장관이 떨어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해놨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방송에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국회법상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지금 국회에서의 관례상 1당에서 최다선 이런 식으로 추대 형태로 가는 관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당적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은 여야 없이 협치를 하는 자리로서 국회의장, 국가서열 2위로서 있으라라는 말인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개입했었던 부분들, 개입했다는 것은 다 사실은 전제하에 지금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는지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승래 최고위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불쾌감을 표했고 그 이후에 정승래 최고위원이 다시 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SNS 글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해가 되기에는 충분한 표현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해버렸거든요. 물론 여기도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얼핏 생각하기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우원식 의원이 의장이 된 게 미안하다. 그렇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마 정승래 의원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화가 나셨다니까 너무 어쨌든 도의적으로 죄송하다. 그런데 탈당하지 마시라 달래기의 어떤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었다고 저는 궁극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동료 의원이고 오랫동안 같이 같은 당에 몸담았던 분인데 그분이 당선돼서 내가 미안하다. 싫다. 이런 뜻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승래 의원도 저는 좀 민심 달래기, 당심 달래기 이런 게 지나쳤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운 분들도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170몇 석을 넘었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민주당의 확고한 중심에 됐는데 또 화를 내고 계세요. 도대체 언제 행복해지실지 영원한 고통 라인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에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네 분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